엘딩고트라는 공연이 맨 처음에 대본도 읽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하게 되는 사람들도 알게 되고 했을 때 너무너무 설레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만 어쩌면 이렇게 다 같이 모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연습실에서도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연습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공연하면서 너무너무 슬프지만 아름답고 그런 느낌 때문에 공연이 끝나도 쉽게 여운이 가시지 않는 개인적으로 그런 공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엔딩노트라는 공연을 만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너무 멋진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그리고 컴퍼니분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 너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극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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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